무대가 정리되어 있는 게 아니니까요 우리 심사위원 여러분께서 참고해서 바라봐 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우리 예고팀이라 그런지 무대 세팅도 직접 하네요 네 좋습니다 파이팅! 고소 안 배라요 햇살 눈부신 이 멋진 날 우리들 놀기엔 완벽한 날 그러나 우린 갈 수가 없어 놀고 싶다 열심히 연습해도 잘 안돼 시간은 왜 약하는지 그래도 내가 있어야 할 곳 그곳은 바로 경기의 봄 내 꿈이 자라는 곳 우리들은 이제 열의 봄 이제 합격만 다 맞춰 내년엔 임상이죠 우리는 경기의 봄 그녀들이랑 승청이야 와아악 구ank 이게 끝이야? 아니야 아니야 아직 안이하지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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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